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가끔 화가 날 경우 아이들에게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자칫빛으로 꽂힐 수도 있다. 부모 입장에서 이런 말이 뭐가 문제되냐고 향변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무시를 당하거나 부담감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대화법을 찾아보자.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 1. 그러고도 너가 남자니, 2. 내 주제에, 3.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4. 넌 도대체 몇 살이니, 자신감을 없애는 말, 5.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6.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7. 넌 해도 안 돼, 8.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자율성을 해치는 말, 9. 시키는 일이나 해, 7. 10. 내 말이 맞아, 너가 무엇을 안다고, 11. 그 옷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12. 한 번만 더 반찬 투정하면 다신 밤 안 줄 거야, 부담을 주는 말, 13. 실패하면 절대로 안 돼, 14. 엄마는 너밖에 없어, 15.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16. 넌 우리 집의 기둥이야, 불안하게 하는 말. 17. 여기 놔두고 가버릴 거야, 18. 말 안 들을 거면 없어져 버려, 19. 너 같은 애는 아빠 자식이 아니야, 20. 20. 아이고 못 살아, 너 죽거나 죽자, 창조성을 없애는 말, 21. 그런 건 크면 다 알게 돼, 22. 지금 바빠 물어보지 마, 23. 쓸 데 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24.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말, 25. 너가 웬일이니 공부를 다 하게, 26.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지, 27. 조그만 것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28.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열등감이 들게 하는 말, 29. 걔는 벌써 다음 학년 과정 다 떼었더라, 30. 여집 누구는 부모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하더라, 31. 넌 왜 자꾸 다른 애들보다 못하니? 자. 자. 감사합니다.